국제원자력기구 IAEA 차기 사무총장에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아르헨티나 대사가 선출됐습니다. 35개 나라로 구성된 IAEA 이사회는 현지 시각으로 29일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한 결과 그로시 대사가 24표를 얻어 루마니아 출신의 코르넬 페루타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대사는 17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IAEA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4년 임기의 사무총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7월 아마노 요키아 전 사무총장이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IAEA 사무총장 자리는 공석이 됐습니다.